이 동네가 쯔바움빠우인가? 쯔바움빠우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가 있어서 잠시 여기 지나가다가 들렀습니다 여기는 뺑홋이라고 하는 주택단지인데요 저기 안쪽으로 끝까지 들어가면 유럽의 거리라고 하나? 뭐 그런 곳이 있어요 얼마 전에 북제결혼 때문에 캄보디아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신부를 만나서 어디 이렇게 갈만한 데가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좋은 사진을 남기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여기 있는 그 유럽 스트리트를 소개해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사진을 잘 남겼다고 하셨어요 여기는 사실 캄보디아 주택단지죠 굉장히 큰 캄보디아 부촌 주택단지 끝에 조성된 이런 공원입니다 지금 가는 데 가요 성사다 알링 아니야? 조용하다 여전히 조금씩 보수 중이긴 합니다만 계속?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아기자기하게 예뻐요 저기 보면은 미니 에펠탑도 있고요 저쪽에는 빅벤도 보입니다 저기도 아름다운 한 쌍의 연인이 마스크를 쓰고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시원하다 에버랜드에도 이런 섹터가 있었지 좀 낯뜨거운 애정 행각을 하시기도 하고요 달란한 가족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비어있는 상가들입니다 어? 저기는 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다 네 여기 아주 귀여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있고요 그분께서 여기서 사진 많이 찍어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용도로 지어 놓은 건지 궁금합니다 뭐 아이들 이렇게 들어가서 놀 수 있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아 네 마감이 다 되어 있진 않아요 헬로우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요 좋네요 덥네요 저기 앞에 있는 사람들 물고기 밥 주나 보다 어 가족 물고기가 있어? 어 보인다 보인다 있어 많나? 어 여기도 많나? 저도 그냥 그러네 저기 많이 보인다 엄청 더워요 저녁에 좋을 것 같고 저녁에 좋을 것 같고 4시 5시 정도 빅뱅 시계에 맞는 거 아니네 모르고 뭐? 와이드로 찍으면 되지 2,2,3 이번에는 위쪽 방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구경하세요 미니 에펠탑 미니 에펠탑 미니 에펠탑 미니 에펠탑 보 само Estate 안녕? 안녕 안녕 물레방아 같은 것도 있고요 스테이크하우스가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전 10시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매우 더워요 그래서 저녁시간에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 질 무렵인 4시 5시? 5시 정도가 좋겠지? 여기 오는 시간 5시? 아내랑 예전에 에버랜드 갔을 때 놀이기구 타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꽃동산이랑 유럽스트리트 이런 거에 더 많이 관심을 갔더라고요 캄보디아 사람들 중에서 직접 유럽 여행을 가볼 수 있는 사람이 적을 테니까 이렇게 또 유럽식 거리를 조성해서 관광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은 더욱더 사람들로 붐비고 상가도 활성화 되겠죠 여기 또 이렇게 배경이 좋으니까 영상 촬영 장소로도 쓰이기도 하네요 유아용품 홍보 그런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덥기 때문에 음료수 한잔 먹으러 왔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에어컨 바람 쐬러 오고 쉬려고 오는 사람도 많네요 여기 단지 거주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맞은편에 있는 상가 모습이에요 여기 로컬 캄보디아인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사진도 예쁘게 나와요 혹시 여러분도 캄보디아에 계신 친구나 뭐 육제결혼 연인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이 유럽의 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괜찮았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여기 들어와서 오늘도 한잔 먹고 시원하게 자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어때 잘 찍었어? 사진 어때 잘 찍었어? 같이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응? 같이 찍어야 되는데 응? 같이 찍어야 되는데 지금 찍어야 되는데 아이에 있으면 진짜 Especially finally 감사합니다 고 Donc 우리 모두 잘없는 상황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